수겸 언니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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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이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계리니날입니다 쿠키밍미 그래서 쿠키랑 수겸 언니랑 이렇게 오늘 여기 대님픽 한다고 해서 제가 놀러왔어요 아카데미 독파페 강아지파크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있다면서 아카데미 독파 오늘 쿠키 기다려 대회도 하고 했는데 완전 제 생각보다 잘했어요 처음에 바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뷰티타임 촬영 촬영하러 수경언니랑 같이 왔습니다 소경언니랑 같이 왔습니다 이게.. 다 먹기에는 지금 그래서 하면서 강아지 타로카드도 보고 해서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이따가 저기 강아지 막 구경층 뭐가 많이 있어요 신쩌오 여기 우선 오늘 백림픽도 하고 하는 도구파크입니다 수경왕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은 기린이 날려서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담당 김사님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가을원 키포인 셀더스랑 드리는 쿠폰인데 저희가 100만원 돈을 받았어요 언제는 여기 오셔서 가만히 오셔서 가만히 오셔서 쿠키는 유치원에서 이용해서 공통을 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카드가 왔습니다 쿠키 이렇게 차 뽑았어요 쿠키 앉아! 쿠키 앉아! 생초보! 쿠키! 여기서 이렇게 멤버십 카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쿠키 cinco 쿠키 오오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희귀의 날이에요 희귀의 날 지금부터 여성분이 나갔네 끝나고 지나가고 아 내 품목이 들어왔어 뭔일이야 그렇게? 어떻게 뭔일이야? 어떻게 뭔일이야? 여기 이렇게 뭐해요? 여기 이렇게 괜찮습니다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아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강아지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쿠키 철저하는거 짱많아요 쿠키 쿠키 쿠키요 쿠키 쿠키는 좀 등록을 했는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쿠키 앉아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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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간식이 없어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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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간식이 없어요 지금 쿠키 쿠키 가자 쿠키야 쿠키 여러분 저는 쿠키와 함께 촬영을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찍은 쿠키 이쁜 사진 보내드리고 보여줄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쿠키 타로카드 했는데 쿠키 쿠키가 사람으로 춤으면 여왕님이라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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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